기름이 왔네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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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선 여기 계신 분들께 사과의 말씀 부탁드리고 에스쿱 씨름 무슨 내가 더 귀엽지? 빵! 딱이라고 하죠? 잠깐 손녀야 절대 넌 남 사람에겐 없지 마 내가 제일 틈나잖아 오! 오! 어차피 아! 하하 여기가 난 우리 밖의 존 새벽에 지는 너와 태세해 본 너는 컷! 워싱턴이 너무 좋지 않나? 완전 쉬운다 너무 쉬운다 너무 쉬운다 다시 넌 손잡아주마 다시 넌 손잡아주마 다시 넌 손잡아주마 다시 넌 손잡아주마 오늘 6시 50분경을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입니다 ingu행 일단은 박수 폭풍 폭풍 애교 호로록 우지 애교 많이 사랑해주세요 큐 아, 나 무서워. 아, 나 무서워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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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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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